멀비오리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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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상대는 켈투자드 드디어 막났군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그런데 낙스라마스에서 뭘 한거냐 너놈 뼛속까지 얼려주마 뼛속까지 올려주마 라잇 리얼 마이 뼛속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린스왕을 위하여! 이 상을 지켜야 합니다. 난 돌아온다. 린스왕을 위하여! 린스왕을 위하여! 란스왕을 위하여! 린뉴을 위하여! 난 돌아온다. 미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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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자를 불렀는데 고통이 나를 부른다 고통이 나를 부른다 , 가야하 누지 현지 아세요? 아 어색한 놈! 도전해 줄라! 도전해 봐! 도전해 봐! 도전해 봤다! 아이석은 놈! 무턱대고 덤비나니! 나만 내 하신 드라 나만 내 속이 미성 정말이 다가온다 너의 영혼 이젠 내가시다 미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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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이해되네 망자를 불렀는데 도착 당장하지, 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